불이 너무 약해서 고기가 안 익어 불이.. 어.. 피해났네? 네.. 네.. 이상하다.. 불 나와..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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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지? 네? 오오오 지금의 실을 찍었어 그럼 캣트볼을 찍어 오오오 한 번만 웃음 아 제가 원래 축구를 이치용? 이치용 때부터 중학교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공이 조그만한 공이야? 근데 이거 1층은 갈 수 있어 오오 흠 지금 고기 굽면 되나? 고기 구울까요? Let's go! Let's go! 친구들 Let's go! Let's go!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고기를 잘 구워야 된다 하셔서 어딜 가나 해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놀거리의 꽃은 바베큐니까 그치 바베큐 좋은 거 같아 바베큐 바베큐 냉장 삼겹살 두께가 큰 거 두께가 큰 거 많이 많이 탕추, 마늘, 고추 다 돼지고기는 좀 더 쉽고요 고기 굽는 거는 그냥 감인 거 같아 진짜 각자가 굽는 김치 도저히 있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왜 워낙 뭐 하려고 불이 너무 아 불이 어 불이 너무 약해서 불이 너무 약해서 불이 너무 약해서 고기가 안 익어 저기다가 굽게 저기 땔까면 열로 먼저 옮기는 거지 아 삼겹살 깔까요? 삼겹살 아직 좀만 있다가 깔아줘 불이 좀 더 세져야 될 것 같아 불이 아직 안 됐지? 응 높이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? 이거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어 이거 잠깐 빼줄래요? 응 감아서? 제가 그 기반이 기반이 망가져가지고 그 기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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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장작이 없어가지고 레오 오자마자 그 기반이 사람이 방향 박혀 아 눈이 아파 흐흐흐 어떤 가죽? 그릇 같은 거 있을까? 여기를 그릇 갖고 와야 될걸? 아 괜찮아요 싱싱하나 오 got it feito 길다 흩어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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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란나 1. 2. 된 거 같아, 되는 거 같아. 되는 거 같아, 되는 거 같아. 아, 근데 이거... 1. 2. 2. 3. 3. 3. 3. 3. 4. 4. 5. 소ose suite 해왔 Nina Slim 발랐어요? 기름... 그... 차돌로 기름 내야 하는데 워니까 아, 되겠다, 와... 3. 쏙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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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고기 맛있어? 다행이다 고기 어때? 맛있어 우와 고기는 안 비리지? 그래 유황가루를 넣어야 돼 아 유황가루라죠 강황가루인가? 유황가루를 넣었어요? 유황이요? 죽으라고요? 미안해 다 됐어 동네 유명히 분명히 유명히 상상에 갔다 왔어 ㅋㅋㅋㅋ 너를 진짜 안 붙어 여기 누가 있어 터넘몬아이징 손길이 와서 집도 어떻게 됐는지. 동일할까 진짜. 수고하긴 후 집이 좀 가니까 내가. 자, 고맙습니다. 네가 뭐. 뭐야, 집사님. 공격하는 기쁨이. 야, 근데 얘들아, 그 고기, 얘들아, 고기 있잖아. 고기 저거 먼저 먹고 있어, 저거 식어. 그러면 나는 먹으면서 할게. 먹으면서 하자. 먹자고 하는 건데. 저기서 고기 먹으러 버린다 싶어, 나 한 번만 끌어. 저었어? 네. 그래. 그래. 이제 가루기장. 선생님. 이렇게 먹어도 돼? 아, 뜨거워. 오, 나 잠시 한 번만. 맛있어. 깼다, 야. 안 먹여줘야? 안 먹여줄게. 미안해. 레오 어딨어? 레오야, 미안해. 고마워. 더 먹고 이래야겠다. 안 날아간다? 뭐 한 번만 까줄 수 있어요? 아빤? 응, 잠깐만 한번. 그래서, 세인. 세인, 세인. 아래. 너의 정보. 할까요? 그 바람맛을 그것 좀 갖고 올까요? 어? 잠시, 잠시, 진짜 귀찮아 귀찮아? 왜 여기 아, 너무 귀여워요 유빈이 형, 우리 노아 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특히 리더라는 직책을 맡고 나서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더 애들을 먹여주려고 하고 뭐, 어디 더 춤나 신경 써주고 자기는 더 괜찮다고 하고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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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먹어, 형 배불러, 배불러 맛있어? 네 다행이다 누가 줘서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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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줘, 제발 너네가 맛있게 먹어주면 돼 이런 거 볼 때마다 아, 형이 진짜로 제일 맏형이구나 이런 게 새삼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럴 때마다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, 기름장으로 그냥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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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서 해, 먹으면서 긍정적으로 변했던 게 책임감을 갖고 저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좀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노예 형, 저희 금방 구워도 될 것 같아요 5시쯤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? 뭐죠? 그렇게 되지?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다 했죠? 다 했어요 다 했죠? 다 했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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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수냐고요? 국수라고 먹는 게 나을 거예요 국수라고 먹는 게 나을 거예요 맛있다 전역을 9,20도 한 번 먹어야지 전역이긴 해 전역이긴 해 잘 먹었다 택시 불러 택시 입판 왔어? 아니 어디 있어요? 다 같이 취사해서 다 같이 밥 먹었던 게 너무 좋았고요 그럼 뭔가 괜히 뭔가 뭉클을? 멤버들이 요리를 해주신 거를 처음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고 정말 재밌어요 조금만 쉬었다고 하면 안 될까? 안 돼 안 돼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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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짜 너희들 먹이려고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 야 나는 요리 안 했냐? 아니 손 넘었지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멤버들 치우기 전에 우리 사장님한테 한 번 갔다 봅시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지금 혹시 영화 몇 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지금 혹시 영화 몇 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영화 4도요? 영화 4도요? 나 보시면 수제비가 이렇게.. 아니 수제비래 수제비가 이렇게 얼었거든요 수제비에서 와드득 와드득 소리가 나는데 근데 다른 수제비가 얼었네요 여시월이 그래도 재밌게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애들한테 역할을 크게 못해준 것 같아서 내일은 불도 열심히 피우고 조금 도움을 많이 주겠습니다 미안하네요 나는 아니라 자요? 자요? 딱 아동차가 난데요 물 좀 더? 오오 이거보다 내가 힘든 줄 알지 안 돼! 둘이 꺼졌어! 에오 에오 퇴치어서 왁 스스로 마주리아 이쪽이 있는 덕키아 아스라발발탑 Iggy dumper 이리와